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아 또 이제 여름이네요 이 콘도에 지금 확진자병 나와가지고 또 그 확진자가 지금 헬스장 이용했대요 헬스장 사람이 없네 이 콘도 헬스장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명 있으면 더 위험하거든요 최고의 찬스다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 우리 Вам Sir 오 안 되니까 우와 너무 많이 되는데 어우 오 인도양에서 늘어난거 같아요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이거 한달 정도 운동하면 안 되겠다 아 쇼핑몰 너희가 승무원 면접 볼 때 이걸 옷 사러 왔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연락 오면 그 다음날 바로 면접 가야 되거든요 어떤 거 살지는 모르겠네요. 너희가 치마랑 셔츠랑 드레스도 하나 산다고 하는데 와 확실히 길에 파는 것 보다 이쁘다 이거는 그냥 일상에서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리고 와이 셔츠를 구매할 수 있네요 신기하네 이렇게 해서 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네 지긴다 떠이 색깔이 그래서 그런가 이게 났다 오케이 시로이 하시때나요? 시로이 하시때나요? 시로이 하시때나요? 까만색으로 약간 뾰족한 거 이게 괜찮은 거 같아 자 수컴비 좀 나온 김에 또 돈을 뽑아놔야 돼요 여기 하루에 5만바트씩 더 뽑히더라구요 한 200만원 정도 그래서 오늘 뽑고 또 내일 더 뽑고 여기 한 2만바트씩 뽑히는 좋은데 아 만 바트씩 밖에 안 뽑혀가지고 무조건 한국 가면 우리 은행으로 갈아타야 될 거 같아 어? 야 요즘 환률이 비싸서 37만원이네 맘바트 건데 아 진짜 비싸다 이게 해외생활이 쉽지 않아 이게 아 수수료가 너무 비싸 자 떠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부싸서는 무슨 소리고 대화 파티? 응 아 호텔 지금 개업하나봐요 직원들끼리 파티하나보네 호텔에서 여기가 듀 친구가 일하는 호텔입니다 근데 거기 코로나 때문에 리모델링을 좀 길게 했거든요 그게 아마 마무리되려나봐요 이제 반갑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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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또 아빠 오 사또 아빠 오 사또 아빠 뭐지? 위스키 타이 위스키 샤바 사또 위스키? 응 유 트라이스 위 건 사또 류 약간 막걸리처럼 보이는데 어 it's from the rice 어? 코리아 코리아 마카이 오 진짜 막걸린데 태국 막걸리인데 한국 막걸리랑 조금 비슷하죠? 맛을 한번 먹어봐요 거의 90% 아 진짜 95% 맛이 똑같네 처음 알았어요 정말 맛이 똑같아서 태국에 막걸리 수입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태국에 되게 만드네 이야 신기하다 이야 회장님이 저기 직원들 복지가 좋네 수업 소용할 줄은 거라고 돈을 내고 돈을 내고 돈을 내고 돈을 내고 돈을 내고 돈이 내고 돈을 내고 그 돈을 내고 앗 좋은 생각 만일 우리 첫날에 돌아올 때까지 예, 예, 예 원래 아는 형님이 여기 맛있다고 해서 전신을 줬는데 너무 맛있어서 떡이도 한 번 데리고 왔더니 떡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처음에 오 이거 김씨 이럴 허락 어 이거 장난 왜 이래 애들 애들 왜 이래 저거 꼭 와 다이 탕후바쿤 한 무려와 굶어 대파 끙땜 정말나 안팎자 김으로 소재에 적고 사야 I eat 조금 because I think maybe if I eat a lot you don't want to take care of me 아 계획적인 애꺼이 원래 살아가면서 음식 같은 거를 뭔가 좀 덜 먹거나 일부러 가리고 한 적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제가 태국 와가지고 과자 같은 거 좀 많이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콜라 이런 거 한국에서는 전혀 안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 몰라도 요즘에 좀 당 수치가 좀 많이 높게 나가지고 안타깝게 좀 음식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상당히 지금 다 먹어도 모자락 것처럼 배가 고프긴 한데 여기까지 먹고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어요 수박 같은 것도 너무 맛있잖아요? 이 당이 안 좋다더라고 아 음식이 녹취는거 다기 때문에 큰일날때 태일 시간에 남는 이 집은 태일까지 puede has a beauty standard in the thai airline that's why it's only the people that I stand that you never feel that I have never seen a beautiful person in thai airline ias if you are be a pilot easily your daughter can be flightended there's a line if money 문에 요요 Pass! Easily pass! 네... 왜냐면... 부워 왜냐면 부워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야 돼 왜냐하면... 카타르, 인미래시아 이런 경허의 실행이 사용할 때 정장은 정장은 돈과 라인 아니, 왜냐하면 하지만, 좋은 스위치 음 If somebody reach Katar people ask you number What you gonna do? Have a dinner You know what? I'm gonna say I have a boyfriend Sorry I'm good